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엣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칼리 리뉴스 안에다가 우리가 도커 환경을 구성을 해서요. 그 도커 환경에다가 저희들이 진단할 취약한 웹서버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도커 환경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사이트는 바로 이쪽 사이트입니다. 요거는 제가 링크를 유튜브 쪽에다가 설명을 추가를 할 것이고요. 이쪽에 가시면 이제 뭐 도커 기초 확실히 다지기라는 이 글이 굉장히 긴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설치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활용법이나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나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한 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선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거 영상을 잠깐 멈추고 요거를 잠깐 익히시고 이쪽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도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최근에 실무에서도 도커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예킹 실무를 가다 보면 실제 도커 환경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당황스럽죠. 기존하고 조금 다른 환경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도커 환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익히면 좋은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칼리 리눅스에다가 저희들이 안에다가 도커 컨테이너 안에다가 취약한 앱을 취약한 웹서비스죠. 요거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전에는 이 칼리 리눅스면 칼리 리눅스 하나의 이제 VM 가상 환경을 설치를 했었죠. 이게 게스트죠. 게스트 가상 환경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약한 웹서버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항상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메타스포이트 테이블 같은 경우나 BWF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가상 환경으로 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미지들을 올리게 됐죠. 그런데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가 오죠. 왜냐하면은 컴퓨터에 있는 그 사양들이 조금 예전인데 약 뭐 램이 한 4기가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 vm에 올리고 여기까지 올리고 테스트하려면 너무 힘들다. 뭐 꼭 이렇게 용량이 커야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겠죠. 물론 이제 용량이 좀 커야 여러분들이 연구하는데 부족함이 없겠지만은 이렇게 용량들이 컸을 때 물론 이제 도커의 장점들 더욱 더 많습니다. 도커의 장점들 더욱 많은데 요 강의에서만 제가 다루는 이유는 다루는 게 목표는 이 칼리 리눅스 안에다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를 올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웹서비스를 다 많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올리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구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리 리눅스는 공격자로 쓸 것이고 이 칼리 리눅스 안에다가 이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해서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웹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쪽 대상으로 공격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이 해킹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 형태로 연결되는 프로세스 형식으로 이제 동작이 되게 되는데 요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동작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학습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여기다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 오늘은 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칼리 리눅스에 대해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도커 정식적인 배포되는 그 다큐멘트 DO10.Doc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설치 방법들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프로 버전하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가 설치가 돼요. 제 컴퓨터 현재 이것도 홈 버전이라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윈도우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다가 이제 같이 설치를 한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리눅스 칼리 리눅스 같은 건 대비한 기반이에요. 근데 이제 리눅스 정식 버전으로 가시면은 대비하는 이제는 대비한 환경을 좀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좀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찾다가 구글에서 찾다가 요쪽 사이트가 굉장히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사이트를 기반으로 이 칼리 리눅스 대비한 기반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도 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절차들을요.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다 직접 설치를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명령어들은 제가 이제 링크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 것이고요. 첫 번째 이제 칼리 리눅스를 여러분들이 실행시키면은 패키지 리스트 업데이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etc. 그 아니죠? 그 다음에 otp에 이쪽이죠. etc의 apt 소스즈 리스트 이쪽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제 패키지 리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그 저장소를 받아와서 그 패키지 리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pt get 업데이트를 할 때 요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요 저장소가요. 자 그런 식으로 이 배포 사이트를 이제 그 저장소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도커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요거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 도커에 관련된 것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거를 추가하기 전에 우선은 우리가 인증서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설치를 하면은 이게 인증이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키값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앞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인증서 관련된 것들 그 패키지 또 업데이트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소스즈 리스트 파일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IM으로 저희들이 추가를 할 것이고요. 여기다가 아이돌을 눌러서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할 때 여러분들이 웬만큼은 여기서 패스트를 눌러주시면은 좋습니다. 가끔씩 이제 패스트 말고 오른쪽에 해가지고 마우스 킷을 줄 때 정상적으로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apt-get-update를 통해서 이제 이 저장소들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키값 인증서에 관련된 것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리스트를 업데이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입력을 했네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HTTP 이쪽이죠.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그래서 다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가 가끔씩 제가 이제 따따따로 저희들이 저도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HTTP 대비한 점 넷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증서 관련된 인증서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인스톨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인증서 관련된 것들을 등록하기 위한 패키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안내하고 있는 아까 제가 추천했던 그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증서 키값을 등록한다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데로 복사를 할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키값들이 등록이 되면 어떤 에러도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도커 릴리지 툴에 관련된 퍼블릭 키들이 등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도커하고 관련된 이 패키지 저장소를 또 다시 한번 거기에 소스즈 리스트 파일에다가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vim으로 또 다시 소스즈 리스트 파일로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할, 여기다가 저희들이 복사를 할 것이고요. 다시 apt-get 업데이트를 해주시면은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도커 관련된 도커 관련된 것들을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는 간단합니다. 도커 엔진이라는 우리가 패키지 파일을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바로 apt-get 업데이트 인스톨 인스톨, 도커, 그 다음에 엔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금방 합니다. 금방 하죠. 음, 지금 설치가 되고 있네요. 이것까지 설치하고 바로 이제 서비스 도커를 올리고 난 뒤에 이제 도커 허브 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들만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모두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자,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올릴게요. 서비스, 그 다음에 도커 하시면은 탭을 치시면은 명령어가 나오면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트를 해주시면은 이제 도커 프로세스가 동작이 됩니다. 좀 버벅거리네요. 칼리누스가요. 자,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커에다가 도커가 이제 컨테이너 환경이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으시자 합니다. 그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누군가가 이 도커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환경 설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미지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미지 배포하는 사이트가 우리가 도커 허브라고 공식적인 사이트입니다. 이거는요. 도커에서 공식적인 사이트인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깃허브나 그런 걸로 이제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허브 쪽으로 가시면은 웬만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미지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설치할 것들은 우리가 DVWA라고 메타스포이트 테이블 쪽 안에 취약한 서버 쪽에 하나 많이 사용하는 애가 있습니다. DVWA의 버너블루브 웹서 어플리케이션 서버죠. 서비스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어떤 취약권 이게 앞에가 이제 우리가 네이밍이거든요. 다 네이밍인 것이고요. 이거까지가 다 네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풀 네이밍이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스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타를 준 것들이 아 요거는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운로드도 그만큼 이제 스타에 따라서 거의 비례적으로 좀 많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요것이 제일 상단에 있는 것들을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지만은 물론 이제 DVWA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구하고 싶다는 얘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왔지만은 DVWA하고 워드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브릭이라는 블로그 형태도 같이 있는 애가 있습니다. 바로 얘죠. DVWA, 워드프레스 2.2, 그 다음에 브릭스 이렇게 세 개의 서비스가 같이 있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얘를 선택을 했고요.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가지고 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몰라몰라 이렇게 설명을 다 이제 써져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뭐 실행하면 된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다면은 알고 있다면은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도커풀, 도커풀에 이제 요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 커맨드가 있다라고 하시면 될 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얘를 이제 카피를 하신 다음에, 카피를 하신 다음에 도커풀, 이 도커풀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복사한 것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그 이미지들이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분할이 돼가지고 다운로드가 다 되고 있죠. 예, 필요한 것들은 다 다운로드 된 거고요. 어, 생각보다 용량이 크지만은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요 다운로드도 물론 이제 뭐 다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금방 예, 풀컴플리트가 뜨면서 이제 완료가 됩니다. 자, 용량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다운로드 보는 거 보면은 용량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메타스포이트 테이블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다시 VMA로 가상머신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그거의 수구로 무단은 덜하다는 것이죠. 훨씬 덜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으면은 이제 도커런이라는 명령어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네이밍, 아까 네이밍 같은 거는 얘죠. 그래서 요것들을 그대로 브릭스까지, 브릭스죠. 브릭스까지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run, 네임은 내가 브릭스로 동작을 시키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이밍에 붙이면은 여기서 배포되는, 그 설정 파일 안에서 배포되는 거에 따라서 얘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치시면은 잠시만요, 네임 음... 아, 제가 네임을 앞에 태그를 안 붙였네요. 자, 앞에 하나 생략을 모르게 했는데 요거는 어떤 네이밍을 어떤 걸로 할까요? 앞에 있는 걸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예, 베스트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네이밍을 그대로 요걸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이밍을 붙여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네이밍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도 괜찮습니다. 이 뒤에 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죠? 이미지 이름이기 때문에 요거는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은 이제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것이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 이제 MySQL 같은 경우나 기타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 설정 파일들 여기서 도커에서 정의한 것들이 있거든요. 도커 정의했던 그 파일에 의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초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이 되죠. 여기까지 이제 동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뒤에는 여러분들이 중지시키면 안되겠죠? 이건 아파치 서버가 현재 동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윈도우즈 콘솔 환경을 열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우리가 프로세스 정보들은 PS 라고 해서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이미지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한 줄로 좀 나와야 하는데 좀 살짝 너무 기네요. 프로세스. 이거 밖에 안되네요. 한 줄로 좀 뽑으려고 했더니 그러면은 이제 프로세스 정보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컨테이너 아이디 값입니다. 이게 아이디 값이에요. 카피를 우선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다. 그 다음 포트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설정했던 포트대로 이제 80포트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디서 이제 동작하고 있는지를 보려면은 도커 인스펙트 인스펙트하고 컨테이너 아이디를 여기다가 하시면은 이 설정 파일 여기 했던 그 설정 파일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요거를 계속 이제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얘 하나하나 의미를 나중에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커 이미지를 배포할 때 요런 식으로 이제 배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172.17.02로 해가지고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커 안에서 이런 네트워크 환경들이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것이 IP가 이제 설정이 돼가지고 동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쪽 IP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은 이 안에 지금 현재 칼리닉스 안에 별도의 또 172.17 대역이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 동작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동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네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다운로드만 받았을 뿐이고 별도의 어떤 네트워크 설정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해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고요. dvwa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초기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해라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here를 누르시고 create reset database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가 설정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홈으로 들어가시면은 admin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책이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면은 되겠죠. 네 하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하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또 가서 다른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설정하셔도 이것도 똑같죠. 그래서 install.php 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인스토라는 첫 번째 초기화 그 페이지가 나오고 브릭스는 어떤 블로그 형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브릭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또 php의 mysql로 해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의 그것들을 정리한 기터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 도커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도커라고 검색하시면 도커폭 펜테스트 펜스테이션 테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이미지들 보면 이제 웹코트 같은 거 웹코트 8점 때면은 그나마 최근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해가지고 아까 도커 환경에다가 불러오셔가지고 또 IP 설정 같은 거 여러분들 해 주시면은 됩니다. 포트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것이고요. 뭐 주시샵, MSF, 메타스포리트도 이 안에 돌아가죠. 근데 칼리닉스는 어차피 메타스포리트가 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설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윈도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했을 때 설치했을 때 얘네들을 제대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칼리닉스 도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칼리닉스를 또 설치할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도커 환경을 칼리닉스에서 도커 환경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커 환경에다가 취약한 웹서비스를 구축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살펴봤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웹헤킹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